오늘 컨셉은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춘열차 패션쇼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재학생이 디자이너 요니피 선생님과 이선택 교수님의 지도하에 젊은 감각의 공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청춘열차 패션쇼 생산 applying 재밌을 수 있습니다 pump and down round and round shake the floor break it down 음 같은 써서 본능 시청자 음 이별이 시작된 것일까 우리 아무런 표현도 다른 표정도 전하기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언젠가는게 되네 아무런 표현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다른 표정도 전하기만 한 march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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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